에이스 매치 에이스 매치 기습 서비스 반대편 꺼놓습니다 서비스 3구 백핸드 백핸드 뿌리쳤고 2홀 서비스 바나나 플립 백핸드 3번의 연결 윤지영 그리고 3홀 리시브 4위까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파워감에서 스윙을 안태영 선수 윤지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5대3 윤지원 윤지원 백핸드 4구 낱개 깔아줍니다 백핸드 중국 비하 ed 은 6구 당 백핸드 셈 2구 3두 한번 한 벌떡 목도는 1t ank 2번째 게임 원을 하나는 플릭 오해는 전원 윤주현 안태형 서비스 아 오늘 1매치 승리로 1승 10패의 윤주현 3 9 3급 안간힘을 쓰며 랠리 버티민 서비스 포핸드 긴 서비스 기식적으로 젤부 서비스 백핸드 한걸음 다가 서비스 강타 포핸드 조선 이번엔 역시 네트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서비스 이번엔 미들 코스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예 2승이 최근 2연승입니다 짧은 서비스 서비스 윤주현 서비스 다시 백핸드 전진 이후에 포핸드 공약 그래서 이번 시즌 에이스 매치에 나서고 있는 안태영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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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화 3구 백핸들 윤주현의 서비스 백핸드 1게임을 11 대 7로 가지고 왔던 안태영의 서비스 반환이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 균형 승부 힘을 6대 5 받아냅니다 안태영 강 서비스 관점차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 3개의 결과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상황 안개가 거치고 있습니다 윤주현 백핸드 준비하고 쏩니다 기섭 서비스 한 번 더 갑니다 이번 짧은 서비스 변화 공격자세 윤주현 렛 다시 서비 윤주현 렛 3구 3구 4위까지 띌 수 있는 기회 가져갑니다 윤주현의 4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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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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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구